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한의원 허준이구요 오늘은 10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자 우리 두산 좀 보고 있는데요 두산의 너빌리티 지난 금요일에는 마이너스 5% 정도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 까지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제 마감을 좀 했구요 당시에도 제가 토요일이었죠 토요일에도 수급하고 전부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두산은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많이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도 모아가고 있죠 이 두개의 수급은요 대표적으로 좀 길게 보고 있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두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외국인의 물량 계속 모아지고 있고 보험 투신 계속 마찬가지로 물량 모으고 있고요 연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매우 좋은 수급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다고 이 종목을 매도해서는 안 돼요 꼭 홀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본격적인 우상향이 시작이 된다면요 정말 크게 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좀 마련이 돼 있어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5,000원 정고점 이때 체코원전 우선협상자였죠 이 가격을 아득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집중을 해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내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수급은 매우 좋고요 단기간에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익실험 매물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할 만한 좋은 내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증시는요 미국 증시가 먼저 움직이고 나면 뒤따라서 따라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2차전지도 테슬라가 좀 급등을 하면 우리 2차전지도 급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자 지난 이제 토요일에는요 이 오클로라는 기업 이 기업 알고 계신가요? 굉장히 좀 급등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불과 한 달 전에는 5불에서 6불 5달러에서 6달러 정도였어요 근데 지난 이제 토요일에는 20달러까지 급등을 좀 했습니다 여기 윗고리 여기가 이제 20달러고요 5불에서 6불 여기 횡부하다가 4배 정도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4배 정도 자 미국 주식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오클로라는 기업은요 대표적으로 SMR을 하는 기업이에요 특히 이제 오픈 AI 창업자 누구죠? 샘 올트먼 이 사람이 지분 투자를 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게 된 기업이고요 최근에 빅테크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SMR 특히 이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만큼 급등을 했었고요 4배나 상승을 좀 했어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뉴스퀘일 파워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가가 이제 7달러였고요 이게 불과 한 달 남짓 7달러에서 8달러였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2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개월 안에 3배에 가까운 상승을 좀 보였고요 뉴스퀘일 파워도 뭐죠? SMR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렸어요 대형 원전보다 SMR의 재료가 훨씬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죠? 얘는 신선해요 아직 상용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26년도에 중국이 가장 먼저 상용화를 할 건데요 이 신선한 재료가 훨씬 더 부각을 많이 받을 거고요 특히 돈이 몰리는데 기회가 있다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는 게 인공지능 가속기 그리고 플러스 전력인데요 특히 SMR에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이게 훨씬 큰 재료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 오클로 단기간에 4배 올랐고요 올랐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어쨌든 3배에서 4배 뉴스퀘일 파워도 3배 정도 상승을 좀 했다 시계초기 큰 기업입니다 그냥 조그만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내용 좀 보시면요 샘 울트먼이 투자한 이 사람이죠 이 사람 SMR 기업 오클로 주가가 40일 만에 226%다 이 차트를 보시면 바닥에서부터는 400% 정도 올랐고요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아마존 구글 AI 데이터 센터 원전 확보 계약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엄청난 호재를 좀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만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샘 울트먼이 스펙주 스펙주죠 우리나라도 있죠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장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8달러였고요 이게 이제 엄청난 급등을 좀 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다 알고 있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한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빅데크가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가 된다 아마존 마찬가지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카이루스 파워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자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프리미엄을 주고서 3마이섬의 대형 원전을 좀 가동한다는 거 다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여기 이 부분 보겠습니다 구글, 아마존, 돈을 퍼부우니까 펄펄 끊는 SMR 관련주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센터인데요 제가 이거 똑같은 내용인데 이 부분 좀 강조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자 SMR 관련주의 상승세는 미국의 아마존, 구글, 빅데크가 잇따라서 전력 계약을 하고 있다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직접적으로 수행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했던 엑스에너지 또 어디에 투자했죠? 뉴 스케일 파워도 두산이 투자를 했잖아요 아마존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고 관련된 기자재, 주기기를 공급할 거라는 사업 확대 가능성이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자 엑스에너지는 물듯이 고온가스 이런 거 좀 알겠고 두산은 약 500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여기만 투자한 게 아니에요 뉴 스케일 파워도 투자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 SMR 관련된 수주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주가가 좋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클로가 특히 가장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콘셀레이션도 좀 볼까요? 자 여기 바닥이 이제 170달러 그리고 여기 고점이 280달러입니다 또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식으로 픽테크 기업들이 이제 돈을 투자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좋은 주가의 흐름이 보이고 있고요 항상 미국이 먼저 움직여요 그리고 이거에 여파 또 여기에 커플링이 돼서 우리 한국 주식이 움직입니다 엔비디아 급등하면 SK 하이닉스 따라가잖아요 이런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오클로, 뉴 스케일 파워 그리고 콘셀레이션 에너지 모두 다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의 하락은 조정이에요 조정 이게 단기간의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갈 길이 훨씬 멉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우상향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서 항상 우리 개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죠? 고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내려올 때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단을 이렇게 맞추겠죠?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본절매를 해요 왜 본절매를 할까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기서 꺾여 내려갈까봐 걱정을 합니다 겁이 나요 이렇게 매도 매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본절매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내려올 때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거 거래내금 터지는 거 보고 사자 그러면 지금이 매수 타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실시간 브리핑 또 제가 영상으로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매도 매수 구간은요 되게 조심스러운 구간이고요 영상으로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 소통방에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제가 좀 과감 없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돈이 나는 필요 없어 나는 수익 안 내도 돼 돈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돼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904-8931번 여기 제 개인 번호고요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두산 연락을 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연락을 주지 않으면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소통방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특히 이런 타점 여기서 이제 갈 때 저희는 살 거예요 그리고 돌파할 때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절반만 팔지 계속 홀딩을 할지 결정을 할 겁니다 최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두산이라고 남겨주셔서 저희 소통방으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은 매도 구간 아니에요 조정 구간입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급등을 한다는 건요 시장 주도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 뭐죠? 바이오 그 다음 뭐죠? 방산이에요 그 다음 주도주 뭐죠? 원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바이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조정을 좀 받겠죠 그 정도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후에 다시 재상승할 겁니다 방산은 지금 역사적으로 신고가 찍고 있고요 대표주 3개 모두 다 신고가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능성 높은 게 원전이에요 지금 반도체가 약하죠 2차 전지도 반등에 다 밀렸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가져올 수가 있다 미국이 먼저 시작을 알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좋은 환경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돈을 버시기 바랍니다 자 매도하시면 안 되고 홀딩이에요 우선은 홀딩이다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선물을 좀 준비를 했어요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종목이고요 10월 말까지 목표 수익률 100% 보고 있는 종목 돈 벌고 싶으신 분들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물 번호는 똑같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주도주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주도주가 아닌 건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차도 없습니다 기술 수출이 뭐죠? 바이오예요 바이오 바이오의 후보 물질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임상 3상까지 가려면 수천억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 기업들한테 팝니다 이 기술을 그리고 나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고 나서 로얄티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일스톤을 받는 거잖아요 단계별로 성공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자 기술 수출 재료가 나올 종목이고요 힌트를 드리면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열려요 4세대 항암제 학회가 열립니다 좋은 소식이 좀 나올 거고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 놓은 종목이에요 자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 계좌를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꼭 선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말이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제가 대화제약을 보면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하니까요 잘 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지난 상승이 있기 전에 1만 2백원이었습니다 1만 2백원이 여기였고요 또 여기 2만 4천 150원까지 상승을 했죠 그럼 단기간에 여기가 이제 약 2주에서 3주 걸렸어요 2주에서 3주 만에 2.4배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좋은 호재가 있는 종목들은요 시가총액이 무겁지만 않으면 급등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10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여기 대화제약 있죠 그리고 유한양행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벌려면요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돼요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뭐죠? 바이오, 방산, 그리고 원전이 이제 될 겁니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방산도 대부분 다 역사적 신고가죠 현대로템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또 LIG NEX1 신고가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다 신고가입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바이오랑 방산이 제일 강한데 그중에 바이오가 제일 세요 자 유한양행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전형적인 기술 수출로 급등한 종목이에요 여기가 이제 7만원이었고요 여기 16만 6,900원까지 2배가 넘게 올랐는데요 이게 적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한양행은 시가총액이 12조입니다 12조 물론 오르기 전에는 한 7,8조 했습니다 6조에서 7조 했어요 근데 이게 12조까지 2배가 넘게 상승을 좀 했고요 또 여기 알테오젠, 바이오다인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알테오젠도 이제 키트로다 SC 임상으로 인해서 역사적인 신고가고요 월봉 보면 미쳤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하는 게 지금 바이오예요 그리고 리각헨 바이오도 볼까요? 리각헨 바이오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죠? 주봉을 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ABL 바이오 두 개만 더 보고 마무리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 2만원 언더에서 4만원 찍고 조정받고 있는데 계속 무상향하고 있습니다 2배 그냥 올라요 얘도 조단입니다 시가총액이 4조짜리예요 4조짜리 그리고 최근에 바이오다인이 신규 상장주인데요 마찬가지로 여기 만원 언더에서 2만4천원까지 단기간에 2배 넘게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가 지금 재료가 있으면 급등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10월 말까지 충분하고요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요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있어요 이게 이제 ADC가 뭐죠? 4세대 항암제입니다 4세대 항암제 자 여기서 발표가 나면요 그 전에 급등이 나올 거예요 자 주가는 미리 선 반영을 할 겁니다 여기서 지금 수금물 꿈을 올라가서 슈팅이 나올 건데요 이 종목 함께 하실 분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혹시 우리 주주님들 계좌에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 혹시 있으신가요? 마이너스 40% 있으시다면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 손절입니다 손절을 못 하시겠죠 아마도 그러면 다는 못해요 절반만 절반만 좀 해보셔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요 이거 전부 다 매수 손실 회복하고요 수익 구간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바이오가 주도 테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주도주 안에서 놀아야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잡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무료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안 좋은 것 같아 아니다 싶으면 안 사면 되잖아요 제가 이거를 뭐 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받아보셔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꼭 받아보셔서 좋은 기회를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매일매일 시장 주도주를 두 종목씩 공략을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가 가장 거래대금이 많은 시간이죠 제가 매일매일 3%씩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랩주노믹스로 수익을 좀 냈어요 여기 분봉을 보시면요 여기 장 초반에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졌어요 그쵸? 자 앞에는 보세요 거래대금이 거의 없었죠 근데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으로는 신뢰할 수가 없어 아 여기는 아 얘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구나 이렇게 후보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터졌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눌림 구간에 들어가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9%가 넘게 올랐고요 여기서 들어가도 여기까지 한 7% 정도의 수익 구간을 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도 함께 들어가서 여기서 3.3% 정도 수익 내고 나왔고요 어차피 고점까지는 못 견뎌요 여기까지는 뭐라고 여기서 3%, 4% 수익 내면 먹고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을 매일매일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신규 상장주 저기 신규 상장주 이름이 뭐였죠 YJ링크죠 YJ링크 이 종목도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장 초반에 진짜 얘는 거래대금이 너무 많이 터졌습니다 터졌고 눌림 구간 들어가서 이렇게 크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타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단타가 아니고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자 하루에 3%씩 매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500만원을 투자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800이 되고요 800을 재투자하세요 그러면 이게 2000이 됩니다 아 1200 1200을 재투자하면 2000이 되고 2000을 재투자하면 3000, 5000만원까지 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500만원으로 5000만원 만들기 복리의 마법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무료입니다 대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100만원이 아니어도 돼요 아 500이 아니어도 돼요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고요 재투자를 계속해서 5000에서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재투자 안 해요 자 그리고 초보자도 할 수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예를 들어 랩지노믹스 매수가는 10,000원 매도가는 10,350원 이런 식으로 다 안내를 드릴 거예요 매수, 매도만 할 수가 있다면 누구나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안내를 다 드린다는 겁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복리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꼭 남겨주시고 나 돈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최종목표는 독립이에요 저와 함께 1년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이제 종목을 안내 드리겠죠 근데 1년만 함께 해보시면요 나중에는 이 주도주를 직접 고를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주도주맵법을 완성하는데 4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 지인들하고요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다 1년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상관없어요 제가 이걸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수익을 못 내는 게 아니거든요 자 경제적인 자유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5천만원이 있고요 주도주를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요 5천만원에 3% 하루에 150만원이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100에서 200만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고요 우리의 노후생활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생활자금 여유자금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길이에요 우리가 꼭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될 필요 없어요 건물주가 될 필요 없습니다 5천만원 더 이상 욕심이에요 여기서는 수익금을 모두 인출을 하면 되고요 하루에 100에서 200만원 수익 낼 수 있다면 우리의 노후생활은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고 와이프랑 나중에 언젠가 노후생활을 보내게 되겠죠 그때 저는 계속 지금부터 주도주 매매로 수익을 내면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복리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랑 같이 돈을 벌 수 있고요 선물이라고 문자 주시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보유 종목들도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주말인데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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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